베이비 초콜라보다 더 달콤달콤해 나의 맘의 키 열어봐 열어 열어 오직 너만이 너의 목소리 that's money let me hear you say 왜 맘 채야 돼? 맘 안 들어오나 형? 야 엄청 달리다 맘 명 들어올지? 맘 안 들어오면 어떡해? 맘 들어오겠지 만! 왜 돈 필요하냐? 사실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겠지?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직 모르죠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염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원하시고 반하시던 몬스타엑스의 자체 콘텐츠 자체 콘텐츠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필살기가 있네 형 이제 제일 필살기 야 제일 필살기 창균 창균 아 예 창균씨 갑시다 우리 집에 고양이 보러 올래? 아 예 아 예 다섯 분의 어떤 그 애교의 매력이 다 아 너와의 길이 힘든데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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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응 이어 으응 ㄱ 으응 으응 아 빨리 끝났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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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응 으 응 으응 ㄹㄹㄹ ㄹㄹㄹㄹ~~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 어떻게 그지도 ㄹㄹㄹㅇ?! ㅁㄹㄹеть ㄹㄹㄹㅇ? 좀 prolonged ㄹㄹㄹㅇ 미국인 미국입니다. 물론 한국인, 우리가 영어로 잘하는 한국인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음악이 다른 언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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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어는 것입니다. 우리는 다 똑같이! K-Pop이 나쁜 일이라면, 끊임없이. Q. K-Pop이 나쁜 말이야? Q. K-Pop이 나쁜 말이야? Q. K-Pop이 나쁜 말을 해? Q. K-Pop이 나쁜 말을 해? Q. K-Pop이 나쁜 말이야? Q. K-Pop이 나쁜 말이야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